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낫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밭을 준비하여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 좋은 밭을 달라고 간과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다. 마음이 기경되기 전 사람의 마음밭은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이다. 오직 마음을 물 쏟듯 토설하며 임재 안에서 빛을 받아 회개하고, 보열로 씻은 밭을 때라야 옥토밭이 된다. 좋은 밭, 곧 옥토밭이란 굳은 것과 자갈이 없는 부드러운 땅이오, 가시떨기나 잡초가 자라지 않는 땅이며, 새가 와서 쪼지 못하는 보호받는 땅이다. 2017년 불시험이 끝나갈 무렵,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말씀과 열매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기 전 먼저 레마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받자마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라, 저 말씀을 먼저 레마로 받고, 어떤 영상을 듣다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면서 그때 마음에 샬롬이 임했다.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준자와 받은자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난 후 본질적인 참, 영인 내가 혼적인 마음을 분리해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본격적인 회개가 시작되었다. 내 마음과 나를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영의 눈을 뜨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내 생각과 감정에 속지 않게 된다. 영의 눈을 뜨고 난 후 본격적인 회개가 시작되었고, 첫 스타트로 먼저 남편을 용서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남편을 생각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 마음을 짓누르고 고통스러웠던 장면들을 마주하면서 생각나는 것, 내 머릿속에 기억된 지난 날의 아픔들을 토설하기 시작했다. 이 작업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인내와 집중과 몰입 또한 필요하다. 남편을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용서하며 자유롭게 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린 것 같다. 완전히 용서가 되었다는 사인은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것이다. 용서가 되었을 당시 나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들, 미움, 상처, 남편을 향한 쓴뿌리, 그를 향한 비난, 판단, 정죄, 미움 등이 사라져버렸다. 묵직하던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홀가분하던지, 무거운 등산 가방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이었다. 나를 짓누르고 있던 수많은 것들이 일순간에 빠져나간 느낌이었다. 그렇게 하나씩 과거에 있었던 아픈 기억들, 상처받은 마음들,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것들, 수치들, 잘못과 허물들, 양심에 찔리는 모든 것들, 마음 안에 어둡고 칙칙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토설하기 시작했다. 마음 안에 걸리는 것, 거리낌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옛 생각들, 나를 아프게 하는 감정들, 양심에 찔리는 행동들을 전부 다 드렸다. 그렇게 1년 내내 하루도 거르지 않고 회개했다. 내 마음을 기경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도 성실함으로 일하셨다. 꿈을 통해 보여주시면 일어나서 회개하며 드리고, 임지 안에서 빛을 받아 통곡하며 보혈로 씻은 받으며, 점점 진리 안에서 자유해졌다.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니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남편을 향한 열린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정말 그분의 임재로 말며마 마귀들이 떠나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1년 내내 회개하고 나니 아버지께서 꿈 하나를 보여주셨다. 집안은 마음을 상징한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커다란 창을 통해 온화한 빛들로 집안을 밝혔다. 그 빛들로 인해 집안은 화사하며 밝았다. 잠으로 평안하고 포근했다. 집안을 나와 정원으로 나왔다. 그곳에 빨랫줄이 있었는데, 하얗게 세탁된 커튼들이 정말 많이 널려있었다. 이 말은 참 회개로 말미암아, 마음이 양털처럼 하얗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하얀 커튼을 보고 있으니, 손바느질로 잘 꿰매진 부분이 눈에 띄었다. 이 말은 지난 날 마음의 상처들이 잘 아물고 회복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꿈속에서의 마음은 참으로 평화로웠다. 하얗게 세탁된 커튼을 보며, 저 많은 커튼을 관리하려면 참 부지런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꿈이 깼다. 그 말은 주님 안에서 참 회개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을 지키며 꾸준한 회개를 이어가면서 마음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게을러서는 마음을 지킬 수도, 하얗게 된 마음을 유지, 관리할 수도 없다는 얘기다. 마음이 만져지고 축사되며 치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부지런함 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신앙이 성장하며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부지런해야 한다. 말씀에, 심령이 말씀에 채워져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소통, 영적인 교제를 위한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한다. 정말 마음이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고, 기도를 통해 지성서, 곧 은혜의 보조 앞에 머물러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정결해진 마음을 유지,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아버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오염되지 않으려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죄를 가볍게 여기며 마음이 안일해질 때, 마음은 다시 오염될 수 있다는 경고다. 그래서 회개는 매일 해야 한다. 악한 영이 들어오면 즉시즉시 축사해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오염되지 않는다. 깨끗해진 마음을 유지, 관리하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능력 없이는 지켜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한 사람은 마귀가 만질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자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와 임재로 말미암아 밝고 강하게 빛을 내기 때문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빛을 발하는 자들은 표대이신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불타는 사랑으로 인해 그분만 바라보기 때문에 매 시험 관문을 돌파하며 통과하게 된다. 양다리 두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전진할 수 있게 되니 백전 백승이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강해지려면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산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온 가산을 다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며 그 안에서 성숙해진 자들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그것이 환난이나 곤고나 빗박이나 기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늠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거룩해진 신부들, 거룩한 구루터기들이 준비되어 전세계 곳곳에서 부응을 위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주님의 참 신부들을 통해 영혼을 추수하실 것이다. 그 추수에 동참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